대결! 잠시 1위가 결정됩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를 마감합니다. 10월 둘째 주 M 카운트다운!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트와이스 분들께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롤넷 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We are K-pop! 아티스트 좋아요! 네가 있어 넌 다시 웃어 That's what you do Oh yeah I feel special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가도 사라져서 보낼 사랑 같다가도 날 부르는 이 목소리에 I feel love I feel so special 자꾸 웃고 싶어서 멈추려 느끼기 싫어서 모든 게 의미를 잃는 듯이 내가 의미를 잃는 듯이 Come on 주저앉아야 할 때 그때는 야단한 너의 따뜻한 믿음와 손길에 Everything's alright 전화한 너만에 Except somebody 특별한 하루 변해 You make me feel special Come on 세상에 아무리 날 죽어 훔쳐도 아프고 같은 말들이 잘 들어도 네가 있어 넌 다시 웃어 That's what you do I feel special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가도 사라져도 우릴 타는 것마다도 날 부르는 이 목소리에 I feel love I feel so special I feel like I can share it with you I feel like I'll guide you on your behalf I feel like I'm reading the phonetic You show back I feel like I feel like I have I feel like I'm reading the phonetic 감사합니다.